짠! 미정이의 눈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우선 눈가의 촉촉함을 준비해주세요. 매일 촬영이 있다? 그럴 때 제가 하는 활력생기 마사지부터 해볼까요? 눈썹에 대굴대굴, 대굴대굴, 눈 밑을 쓱 꼬리를 위아래, 위아래 피곤한 종이의 촬영이 끝났을 땐 진정 마사지죠. 눈 앞뒤를 꾹 쓱 꾹 쓱 눈 위아래를 꾹 쓱 꾹 쓱 잠깐 워터 슬리핑 마스크로 얼굴 전체 가실게요. 음, 릴렉스 라벤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죠? 바로바로 짠! 그냥 자면 돼요. 여러분도 굿나잇 마사지 해보세요. 잘자요. 라네즈